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카사노바의 자석같이 끌어당기는 여성을 유혹하는 기술, 연애 필살기 기술의 핵심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당대의 최고 미련한 멋쟁이였습니다. 현대의 명품으로 꼽히는 보버리식 체크무늬 패턴을 시기에서 처음으로 옷에 사용할 정도로 패셔니스타로 헌칠한 키의 007의 제임스 본드였습니다. 둘째, 여자를 매혹적인 미사업으로 섬세하게 성화시켰습니다. 여자를 돈으로 유혹하는 남자는 바보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섬세하게 신경쓰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유혹이다. 섬세하게 신경쓰는 것 섬세하게 그것이 여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마법이다. 당신을 그때 스치듯 봤지만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셋째, 카사노바식 피임법입니다. 카사노바는 아무리 관계를 가져도 상대가 임신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카사노바식 피임법이 유명해졌습니다. 카사노바는 당시 콘드밀클이 완벽하지 않았기에 스위스 지네바의 금성사에게 큰 돈을 치고 지름 18mm, 목에 60g의 금구슬을 특별 제작 여자 몸에 삽입해 정액이 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레몬가죽을 일종의 탈정제로 이용한 방법을 구사해 후탈을 미연해 방치했습니다. 그의 자서전 내 행해의 역사는 18세기 유럽사회 생활의 관습과 교험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성 호르몬 분비와 정자 생성을 축질하는 아연성분 및 칼슘의 함량이 우유와 비슷해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생굴 50개를 먹고 여성과 밤새 사랑을 나눴다는 전성 카사노바도 후과를 푼 정력제 이야기도 이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카사노바의 생각의 이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유인으로서 나의 의지에 의해 살아왔음을 고백한다. 이 모든 여성이 같은 얼굴 같은 성질 같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면 남자는 결코 바람둥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애를 하는 일도 없게 될 것이다. 3. 나는 여자들을 미친듯이 사랑했지만 여인과 자유 중 하나를 부르자면 그래도 나는 자유를 택할 것이다. 4. 내가 평생 추구한 것은 섬세한 감각의 즐거움이며 나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5. 나는 여성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느꼈고 항상 여성을 사랑했으며 여성의 사랑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6. 여자를 돈으로 유혹하는 남자는 바보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섬세하게 신경쓰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유혹이다. 섬세하게 신경쓰는 것 섬세하게 그것이 여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마법이다. 당신이 그때 수치듯 받지만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감각을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7. 나는 아무리 관능의 매력이 강하더라도 우물을 소홀히 하고 관능에 끌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치즈의 참맛은 그 속에서 미생물이 활동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무릎이야 비로소 느낄 수 있다. 8. 신은 그의 존재를 은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신은 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은 신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엄격한 처벌이다. 10. 만약에 내가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때리고 사기치고 10.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내가 하느님께 기도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철학자로 살았고 기독교로서 죽는다.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 것은 돈 주황은 상대의 여성들로부터 욕을 먹었지만 가사노바는 상대의 여성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 주황은 사랑 따위는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바람을 피웠고 가사노바는 단 하룻밤의 풋사랑으로 끝날 망정 자신의 욕구보다는 사랑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가사노바는 하룻밤 풋사랑이든 여러 여자를 만나든지 육체적인 욕망보다 정신적인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돈 주황은 사랑보다는 오로지 여자의 몸을 자신의 욕망을 치우는 운동으로 여겨 자신이 정복한 여자를 숫자와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록상으로는 돈 주황 2065명 카사노바 132명 양쪽으로는 돈 주황 질적으로는 카사노바 승이네요. 남녀가 같이 하룻밤을 지내자는 의미도 남자는 그것을 여자의 몸을 허락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여자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첫눈에 반하는 경험을 많이 하지만 여자는 만나보고서 마음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그만큼 감정의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동화처럼 왕자님과 공주님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것을 꼭 믿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산타가 양말에 선물을 남겨놓고 가는 것처럼 다음 편에서는 연애의 달인 카사노바의 특급 비밀 침대의 기술 지스팟 지가슴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사노바의 특급 비밀 침대의 기술 지스팟 지가슴 부분은 여러분의 댓글의 반응을 보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